반갑습니다. 토끼네 화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문과 휴일 잘 보내셨죠? 어제 저도 꼼짝도 안하고 집에만 있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꼼짝도 안하고 집에서 아주 푹 쉬고 월요일날 이렇게 또 출근을 했답니다. 금토일 주문 주신 거는 다 지금 늦은 시간이거든요. 택배 다 싸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제가 도연도 공장에 가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반응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언니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오르기 전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도연도 특집해서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올려드릴 겁니다. 요번에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날 오셔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아이 토끼네 한상차림은 이렇습니다. 요아이는 꽃향기 화분이에요. 장미꽃이죠? 오늘은 꽃향지인가요? 요아이들 하고 해서 또 오늘도 두루두루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호는 요아이는 꽃향기 분이에요. 꽃향기 공방분입니다. 자 요렇게 예뻐요. 모양새 굉장히 예쁘죠? 요아이는 높은 분입니다. 사이즈만 보실게요. 자 요아이부터 사이즈 보시니까 9.5 나옵니다. 높이 높이는 14.5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다리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장미죠? 분홍색 장미입니다. 요아이는 얼마? 요아이는 56,000원입니다. 56,000원 하나 있죠? 요아이 또한 예뻐요. 사이즈 8.5 나옵니다. 높이 12.5 이렇게 나와요. 요아이는 다리가 아닌 구부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요. 자 요아이 두 개 한번 모양새가 요아이가 같아요. 돈 없습니다. 요아이 이렇게 있어서 두 개 한번 묶어서 가볼게요. 56,000원 4만 하시면은 96,000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도 꽃향기입니다. 요아이는요. 사각입니다. 개당 25,000원짜리 두 개 해서 5만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8 나옵니다. 자 여기도 8. 높이는 9.5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요아이는 노란장미 요아이는 빨간장미 요렇게. 요렇게 완전 세트죠? 요렇게 꽃목어리가 같이 부딪쳐도 같이 있어도 괜찮겠고 아니면 요런 식으로 놓으셔도 괜찮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아이는 세트로 갑니다. 노란장미 노란장미 요아이는 빨간장미 요렇게 25,000원 25,000원 두 개 해서 5만 요아이가 좌측이고요. 우측은 요렇습니다. 우측은 요렇게 블링블링 하죠. 그리고 장미가 큽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가격이 같아서 아마 사이즈 같을 듯 합니다. 8 나옵니다. 요기도 8 나오겠죠. 네 8 나옵니다. 높이 9.5 요아이는 9 나오네요. 자 요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아이도 25,000원 요아이도 25,000원 요렇게 해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은요. 조금 요 바디 색깔이 좀 희죠. 여기도 바다 요아이는 바디 색깔이 조금 어둡습니다. 하지만 요아이는 또 분위기가 있고요. 요아이는 좀 깔끔한 면이 있으니깐요. 취향껏 골라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5만입니다. 요번 아이는 요런 디자인이에요. 꽃 향기입니다. 요아이 꽃 향기 몇 점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요아이들은요. 입구가 살짝 좁죠. 어느 걸 볼까. 요아이 보시면요. 이렇게 입구가 살짝 좁고 살짝 호리병 스타일. 호리병 스타일입니다. 사이즈 7.5 나오고요. 높이 11 나옵니다. 2만 6천원씩입니다. 2만 6천원. 요아이는 입구가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요아이 8.5 높이 10.5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 묶어갑니다. 요렇게 두 개 묶어서 5만 2천원. 요기는 빨간 거 하고 노랑하고 요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요아이 빨간 색깔 빨간 색깔 7.5 나와요. 높이는 10.5 요아이도 2만 6천 요아이는 바지 색깔 노랑 자 노랑 입구가 좀 넓어요. 8.5 나오네요. 높이 10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갈게요. 2만 6천원 2만 6천원 5만 2천원 우측도 우측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2천원 요렇게 같이 묶어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분 아이들은요. 3만 2천원짜리 다섯 개를 모두 이렇게 올렸습니다. 요아이들은 스티커 번호를 다 붙여놨으니까요. 묶지 않은 거죠. 스티커 번호 붙였으면 묶지 않았다는 겁니다.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3만 2천원짜리 요아이들은 자 요아이 35번 사이즈 11 나오네요. 높이는 높이 10.2 요렇게 나오고요. 자 요아이는 요아이 바지 색깔 블루 색깔인데 굉장히 예쁘죠. 요아이 34번이네요. 자 34번 11 나옵니다. 높이 10.10 10 나오고요. 자 요렇게 같이 두 개 엮을까 하다가 그냥 3만 2천원짜리 골라 가시라고 제가 다섯 개를 다 올렸습니다. 자 요아이는 매화입니다. 자 매화 37번 11 나오네요. 높이는 10 그렇습니다. 자 요쯤 한번 할게요. 자 요쯤 재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은 바지 색깔 하얀 색깔 했다가 블루 장미입니다. 33번 예쁘죠. 요런 아이들은 입구가 넓어서 식재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네요. 자 다리는 어 굽은 굽은 다리는 요렇게 3개 달려있고요. 그리고 요아이 34번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35번 35번은 장미가 아닌 요렇게 요기 나비까지 있구요. 35번 36번입니다. 36번 질게요. 36번 모양이 달라요. 10.5 나옵니다. 내경입니다. 높이 10.2 요렇게 나와요. 요게 뭘까요? 목단인가요? 32,000원 36번입니다. 37번 요아이 어 다리는 굽으로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매화입니다. 요렇게 깔끔하니 예쁘죠? 요아이 아까 사이즈 쟀으니까 자 33, 34, 35, 36, 37 요렇게 5개를 스티커 번호 붙여놨으니까 요 좋으신 거 그냥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가격은 개당 32,000원 짜리입니다. 꽃향기부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권은요 살짝 높아요. 우측권은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모두 같습니다. 개당 26,000원 짜리죠. 2개씩 묶어 52,000원 입니다. 요아이 또한 예쁘네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8.5 나옵니다. 높이 11 나옵니다. 자 요아이 26,000원 26,000원 이죠. 자 하나 있죠. 요아이는 요런 디자인이에요. 요아이는 입구가 더 넓어요. 입구가 넓어서 10 나옵니다. 높이 10.5 나와요. 요렇게 두개 묶어서 52,000원 요기는 자 요아이는 조금 더 낮은 아이입니다. 10 나오네요. 높이 9.5 나오고요. 요아이는 요아이는 요아이는요 10 나옵니다. 높이 9.5 이렇게 나와요. 요아이도 26,000원 두개 하시면 52,000원 입니다. 요아이는요 순물레 같아요. 순물레 같은데 가벼우면서 질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요아이는 처음 접해보는데 그리고 요기 무유약 같아요. 요아이는 그리고 가벼우면서 색상도 앤틱합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네요. 자 두개씩 두개씩 묶어서 52,000원 입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분아이는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성비 정말 괜찮은 그런 아이입니다. 요아이 먼저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3만 5,000원 짜리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저어드립니다. 내경은요 23.5 높이 높이는요 21 요렇게 나옵니다. 요아이는 요런 아이입니다. 구부러 되어있고요. 자 요아이 요렇게 색상은 요아이는 그냥 랜덤으로 가는 겁니다. 색상은 조금씩은 다 달라요. 요아이는 이제 한언니아 분은 이금을 진작 해놓으시고 요거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니아 분 내일 보내드릴게요. 자 요아이 그냥 묶지 않은 겁니다. 개당 3만 5,000원짜리 수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분아이는요 토마루 공방분입니다. 요아이 토마루 공방분은요 롱분이에요. 높은 분입니다. 가격은 개당 4만 5,000원짜리 입니다. 자 요아이가 원형이 있고요. 사각이 있습니다. 원형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9.5 나오네요. 높이는 15.5 이렇게 나와요. 자 사각은 어떻게 되느냐 사각은 9 나오겠네 그러면 자 사각은 사각은 8.5 나오네요. 8.5 나옵니다. 차이 많이 나네요. 높이는 높이는 15.5 높이는 같아요. 높이는 같으면서 입구는 원형이 더 넓습니다. 자 요렇습니다. 요아이가 38번 입니다. 38번 39번 굉장히 우아하고 예쁘죠. 보라색 치마에 빨간 저고리 그리고 40번 요렇게 우아하고 예뻐요. 41번 아주 예쁩니다. 42번 파란 치마 노란 빨간 저고리 43번 화려하죠.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 요렇습니다. 요아이 요렇게 묶지 않은 스티커 스티커 번호 붙였죠.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45,000원 짜리 입니다. 이번 아이도 토마토 공방 군입니다. 요아이는 6만 5,000원 짜리 입니다. 요렇게 두개는 원형 이에요. 요렇게 두개는 사각 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5 이렇게 나오고요. 높이 높이는 11.5 나옵니다. 자 요렇게 두개는 원형 44,45 하지만 묶지 않았으니깐요.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 사이즈 보실게요. 10이 나오네요. 요아이가 요아이는 원형 12.5 사각은 10이 나오고요. 높이는 같습니다. 11.5 이렇습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자 46 47 번 요아이 두개는 사각 요아이 원형 이렇습니다. 요게서도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요아이 가격은 개당 65,000원 짜리입니다. 자 요번아이도 토마루 공방문입니다. 요아이는요. 가격은 개당 35,000원 짜리 자 화려하죠. 화사합니다. 자 사이즈 원형 제어드리고 사각 제어드리고 두개 제어드릴게요. 원형 10 나옵니다. 10 곱하기 10이에요. 사각은요. 9.5 곱하기 10입니다. 요아이는 사각입니다. 자 9.5 나옵니다. 높이는 10 같아요. 요렇습니다. 10.5 나오네요. 요아이 하나만 사각이고요. 다 원형 입니다. 여기서 스티커 번호 붙여놨습니다. 엮어 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48 49 번 입니다. 요아이는 강렬하죠. 빨간치마 빨간치마 이렇게 엮어 가셔도 좋겠고 50 50 51 입니다. 분홍 파란 저걸이 노란 저걸이 여기도 분홍 치마 입니다. 노란 저걸이 여기는 하얀 탑 요렇게 입으셨어요. 하하하하 요렇게 입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좋으신 걸로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개도 좋고 두개도 좋고 좋으신 만큼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언어분 입니다. 요아이는 언어분 요 24,000 원 2개씩 한번 묶어봅니다. 요아이는 크리스마스 시즌 분입니다. 24,000 원짜리 2개 48,000 택배는 누가 토끼가 합니다. 사이즈 10 나옵니다. 높이 높이도 높이도 10 요렇게 자 이렇습니다. 요아이 바디 분홍 요기 같죠. 요렇게 한 세트 입니다. 완전 세트 요렇게 해서 48,000 택배 없이 무료 배송 해드리고요. 요아이가 좌측 입니다. 우측 은 요렇습니다. 우측 또한 예쁘죠.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는 재지 않겠습니다. 우측은 바디 노란 색깔 입니다. 요렇게 두개 갑니다. 48,000 여기서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언화분 입니다. 요아이도 가격 같아요. 사이즈 같습니다. 그래도 사이즈 다시 한번 사이즈 요아이 10.5 나옵니다. 높이도 10.5 이렇게 나와요. 바지 색깔 흰색 보라 색깔 요렇게 언화분 대문짝 많았 게 써있죠. 요렇게 자전거 위에 빨간 꽃바구니 올려져 있구요. 자 요렇습니다. 자 요아이 하나 있죠. 요아이 도 또 이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쁜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요아이들도 좌우 써주시면 됩니다. 무료 배송 48,000 입니다. 사분은 여기까지 보여드립니다. 요아이는 5,000원 5,000원 10,000원 입니다. 장미 바구니 요아이는 흑장미 색깔 흑장미 바구니 요아이는 주황 색깔 장미 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 나오구요. 높이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쓰리톤 이죠. 자 쓰리톤 그레이 색깔 흰 색깔 그린 색깔 쓰리톤 요아이 꽃바구니 이죠. 요아이 하나 있죠. 요아이 요아이 그레이 색깔 입니다. 흰 색깔 입니다. 그린 입니다. 요렇게 쓰리톤 입니다. 요렇게 5,000원 5,000원 하면 10,000원 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그냥 안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냥 안갑니다. 뭘 드려도 드립니다. 자 요아이가 10,000원 에 요아이는 16,000원 짜리죠. 16,000원 짜리 2개 32,000원 이잖아요. 앞에서 3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아이 턱이 없는 아이입니다. 매끄러운 아이 여기다 요렇게 넣어서 10,000원 에 32,000원 드립니다. 괜찮죠. 정말 괜찮습니다. 자 요아이 요렇게 해서 시집 가고요. 요기는 요렇습니다. 요아이는 4,000원 짜리 개당 4,000원 짜리 2개 8,000원 장미 달리나이 호리병 스타일 11 나와요. 높이 높이도 14 나오네요. 자 예뻐요. 요아이는 투톤 입니다. 흰색 색깔 그린 하고 투톤 이에요. 자 요렇게 누가 봐도 완전 세트 입니다. 요게는 어떻게 가느냐 요게도 그냥 안 보냅니다. 요아이 도 8,000원 짜리 죠. 16,000원 요게 따라 갑니다. 요렇게 괜찮죠. 요거 하하 여기서 좋으신 걸로 자 써주시면 속파기분 입니다. 요렇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 짜리죠. 자 속파기는 요 늘 말씀드립니다. 속파기나 주물럭이나 밀대나 판작업이나 어느 공방이나 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좀 한다는거 요아이 또한 속파기기 때문에 요렇게 예쁘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아이들 심어놨을 때 아주 뽀대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내경 제어드립니다. 7.5 나오네요. 높이는 6 요렇게 나옵니다. 요아이 속파기분 그리고 무게감도 적절합니다. 적절해서 아주 예뻐요. 그리고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고 다 요렇게 자유분방 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요약을 또 묻혀서 닦아내 갖고 한층 또 빈티지 하죠. 색상이 아주 빈티지 합니다. 요아이는 분홍색 색깔입니다. 모양은 또 달라요. 안 재겠습니다. 안 잴게요. 요아이는 노랑 분홍 이구요. 흰색 또한 비치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이에요. 자 요렇습니다. 한개당 15,000원 5개 하시면 75,000원 입니다. 어 조신색상 선택해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은입니다. 배불뛰기입니다. 12,000원 짜리에요. 자 요렇습니다.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자 요렇습니다. 물구멍 보조구멍 4개씩 뚫려져 있죠. 요아이도 보조구멍 뚫는데도 한개당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냥 뚫어주는게 아닙니다. 요아이도 하나 뚫는데 얼마 요렇게 요렇게 가격이 측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요렇게 깔끔합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내경 저어드립니다. 내경은요. 8 나오네요. 높이 높이도 8 요렇습니다. 요아이 흰색깔이에요. 자 흰색깔이죠. 비치 색깔입니다. 노란 그린 요아이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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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이나 블루나 색깔 한가지로 선택해서 갈겁니다. 요아이는 빨강이에요. 돌려 6개 12,000원짜리 6개 하시면 72,000원입니다. 예은이에요. 요아이도 예은 만원짜리입니다. 요아이 높은 분이죠.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국민이 국민이 높은거 심어도 좋겠고 그냥 조그만 창 심어도 굉장히 예쁘다는 거 사이즈 9 나오고요. 높이 10일 나옵니다 요아이는 비치 색깔입니다 자 빛이 색깔이에요 흰 색깔 그린 노랑 빨강 분홍 요아인 블루 색깔 이렇습니다 가격은 1개 당 만원 몇 개입니까 7개 7만원 입니다 자 인기순위 1위 요아이 만원 짜리 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아주 큼지막 하죠 요런 아이 이제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자 있을 적에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하구요 사이즈 11 나옵니다 높이 10.5 이렇게 나와요 자 요아이는 블루 색깔 입니다 자 블루 색깔이구요 그린 빨강 흰색 요아이는 분홍 색깔 입니다 비치 색깔이구요 노란 색깔 입니다 둘린 여섯 7개 개당 만원 7개 7만원 입니다 자 락분 으로 왔습니다 요아이는 만원 짜리 저 락분 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요아이는 요 받아오신 분들 또 재주문 하는 화분이 또 요구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만원 짜리 사이즈 사이즈 11 나오네요 높이 높이는 9.5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이는 블루 색깔이죠 자 거품입니다 요렇게 락분 만원 짜리 블루 색깔 흰색깔 그린 노랑 요아이는 무슨 색깔일까요 어렵네 자 요아이는 보라 빨강 요아이는 하늘 색깔 2 4 5 8개 입니다 가격은 개당 만원 8개 해서 8만원 입니다 자 요분 아이는 요 다나 공방 입니다 다나 공방분 개당 14,000원 짜리 저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13.5 높이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아이는 이렇습니다 요아이는 칼라 는 요 그냥 랜덤으로 가는 걸 하겠습니다 5개 하시면 7만원 입니다 자 요분 아이는 요 홍주분 입니다 요아이 홍주분 요 신상 이에요 입구가 넓어서 식재하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이구요 다리는 구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나란히 나란히 나도 굉장히 좋을 듯 하구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 13 나옵니다 자 요기는 자 요기는 13.5 높이는 요 12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렇습니다 요아이 빨강 이죠 요아이는 코발트 코발트 블루 색깔 인데요 어 24,000원 24,000원 하시면 48,000 이렇게 48,000 무료 배승해 드리구요 자 우측으로 오시면 이렇습니다 우측은 요 요런 롱분 입니다 요아이도 24,000원 짜리에요 사이즈 사이즈 내경 제어 드릴게요 10 나옵니다 높이 12.5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요 코발트하고 오트밀 색깔 예쁘죠 요렇게 세트 한번 갑니다 요렇게 해서 요아이도 48,000 요아이도 48,000 택비는 누가 토끼가 합니다 자 요렇게 주문 하시면 무료 배송 해 드리겠습니다 아 유유공방 입니다 요아이 유유공방 은요 36,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사이즈 보시면 요 어 식 식구 나옵니다 식구 아주 사이즈 좋아요 유복 색깔 아주 멋진 색깔 멋진 색깔 입니다 1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색상은 요 그린 색깔 입니다 먹 색깔이구요 요아이는 어 주황 색깔 입니다 36,000원 짜리 3개 하시면 10,8,000원 8,000원도 떼어 냅니다 8,000원 떼어 내면서 옛들 공방 거 8,000원 짜리 3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드릴 거에요 자 이렇습니다 자 요아이 보셨나요 자 요아이 이렇게 3개 넣어서 10만원에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도 사이즈 좋아요 멋진게 아주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10 나옵니다 높이 높이 8 나오죠 요아이는 모양새가 또 예뻐요 자 요아이는 9.5 나오고요 높이는 8.5 이렇게 나옵니다 10만원에 이렇게 몽땅 들어 볼 테니깐요 좋으신 분 가져가십시오 자 서인경 분 입니다 요아이는요 4개 플러스 1 행사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요아이 가격은 게다가 24,000원 짜리 4개 하시면 96,000원 거래서 하나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4개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할 거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아이는 빨간 색깔이네요 10이 나오고요 높이는 10 높이도 10이 나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아이는 둥근 분의 허리침 살짝 들어가면서 허리침 했다가 벨트 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뻐요 서인경 분은요 색상은 항상 랜덤으로 간다는 것 또 말씀드립니다 분홍 빨강 요아이는 녹색깔 계열 요아이도 분홍색 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아이 하나 얹어서 요렇게 올려서 5개 하면서 96,000원에 드려 볼게요 색상은 랜더 입니다 서인경 분 입니다 요아이도요 4개 플러스 1 입니다 자 요아이 색상 정말 예쁘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노란 색깔은 이렇게 없다는 거 이렇게 영상 올라온 거 제일 먼저 주문 주신 분께 요아이 가는 겁니다 8.5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3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한 개당 15,000원 요아이 4개를 하시면 6만원 여기에 4개 플러스 1 이렇게 5개 완벽하게 가면서 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도 칼라 굉장히 예쁘잖아요 칼라 색상은 랜덤 입니다 요아이도 서인경 입니다 요아이는 가격은 개당 12,000원 짜리 사이즈 일단 보시고요 사이즈 보시니까 10.5 나오고요 요아이는 12,000원 짜리 입니다 요기는 10 높이는 높이는 8.5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12,000원 짜리 5개 하면 6만원 이잖아요 요기는 5 플러스 1 5개 플러스 1 그래서 6개 6개 가면서 6만원 입니다 요건 아이는요 흑거울 분이죠 요아이는 장미죠 개당 11만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큰 사이즈 입니다 22 가 나오네요 짜잔 높이는 높이는 어 장미 땀이 안보이네 높이는 요 19.5 이렇게 나와요 20은 살짝 안됩니다 자 요아이는 빨간 장미 요아이는 보라색 장미 잖아요 개 1개 당 11,000원 2개 하시면 22,000원 이잖아요 2개를 하시면 20,000원 에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당 10,000원씩 드리는 거죠 10,000원 10,000원 해서 20,000원 에 드려 볼게요 서인경 분 입니다 마지막 영상 입니다 요아이는 요 1개 당 8,000원 짜리 입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21.5 나오네요 21.5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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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나오네요 높이는 요 18 이렇게 나와요 자 요아의 가격은 1개 당 1개 당 8,000원 입니다 하나 가시면 8,000원 2개 가시면 15,000원 에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밖에 굉장히 어두운데요 또 눈발이 날리네요 언능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뵐게요